미국 항공우주국 측이 1970년대에 촬영한 화성 표면의 사진들에서 원형의 바위 형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외계인 학자들과 우주에 관심이 많은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고 이들은 화성 사진 속의 바위 형상과 영국 잉글랜드 남부의 스톤 엔지가 많이 닮아있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UFO 사이팅 데일리즈가 공개한 스카웃 워닝에 의해 만들어진 이 이미지는 화성 엔지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 바위들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FO 조사 매뉴얼이라는 책의 저자인 나이젤 왓슨 씨는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가 화성에서 관측이 되어왔고 이는 지구의 고대 피라미드와도 연관이 있으며 화성 엔지도 지구의 스톤 엔지와 연관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남부지방에 있는 스톤 엔지는 100개의 큰 돌들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가로로 또 다른 돌들이 얹어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이 5천년 전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 스톤 엔지는 고대 매장지로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관측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 유적지를 최대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톤 엔지와 화성에서 발견된 이 바위 형상 그리고 외계인이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이불 아직 미 Duygusal 이번엔 세워져 여까라는 두개입니다. 먼저 이어가게 되고요. 제이어리프